혈아 혈이 여기 올라가 봐 혈이 몇 킬로야? 혈이 이거 몇 킬로야? 보지마? 몇 킬로야? 혈이 이거 2.6킬로 보지마? 혈이 뚱뚱하면 간식 없어 어떡해? 보지마? 비켜봐 봐봐 혈이 간식 없어 어떡해? 혈이 간식 없어 이제 못 먹어 뚱뚱해서 어떡해? 그렇게 숨긴다고 숨겨져? 봐봐 응 숨긴다고 숨겨져? 뻥이야 설이 안 뚱뚱해 먹을 수 있어 이리와 이리와 두꺼고리 쪽 벽 다가 뱅 뱅 뱅 감사합니다.